여러분 안녕하세요. 구슬쌤입니다. 특히 이메일을 작성할 때 내가 쓴 표현이 맞는 건지, 문법상 실수는 없는 건지, 자연스럽게 들리는 건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되게 많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사이트 3가지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. 3개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니까요. 참고해서 봐주세요. 첫 번째 사이트는 유글릿이라는 사이트인데요. 제가 여러분께 평소에 쉽게 쓸 수 있는 예문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표현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추가로 더 나아가서 공부하고 싶다. 이 유글릿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께 얼마 전에 I could use 이걸 알려드렸잖아요. I could use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. 이게 쓰이는 다양한 상황, 표현, 문장들을 보고 싶다. 그러면 I could use를 여기다가 넣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I could use가 들어간 총 2972개 엄청나게 말 쓴다는 거예요. 그만큼 I could use가 쓴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. 이게 미디어나 영화 장면은 아닌데 유튜브에서 I could use가 들어간 그런 영상들을 뽑아오는 거예요.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이 응용된 다양한 표현들을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유글릿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. 또 진짜 좋은 건요. 지금 보시면 US 이거 클릭하시면 미국 발음, UK, 영국 발음, 심지어는 진짜 끝내주는 게 호주 발음까지 들어볼 수가 있어요. 단순하게 표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발음까지 유글릿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진짜 신기한 건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요.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쫙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유글릿을 통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이건 100% 무료고요. 유글릿은 평상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트고 그냥 여러분께 이 좋은 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텍스 렌트라는 사이트인데요. 이거는 여러분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 매일매일 주어져요. 그 말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문장을 첨삭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이메일을 작성하는데 이 이메일 문장이 맞는지를 첨삭받고 싶다. 이 텍스 렌트를 사용하시면 매일매일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 138 캐릭터를 쓰거든요. 138자가 공짜라고 봐주시면 돼요. 꽤 길지 않나요?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여기다가 쫙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종류의 텍스팅인가 비즈니스 이메일인가 캐슈얼한 이메일인가 이런 거를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있으면 여기다 쓰시고 그리고 썸잇 나와라고 하면요. 이제 누군가가 첨삭을 해줘요. 사실 이 사이트가 얼마나 thorough하게 첨삭을 해줄까가 궁금해서 제가 이걸 돈을 주고 한번 끊어봤어요. 물론 제가 선택을 한 거는 베이징 레벨과 그 다음 단계인 Advanced 레벨까지밖에 선택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누군가 브레인스톰음을 하고 내가 이 사이트를 사용해서 정말 엄청나게 정교한 피드백을 받을 거야 이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. 이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틀린 문법이나 아니면 정말 어색하게 들리는 거를 교정받아야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를 서밋한 지 한 15분 만에 이거를 첨삭해 주셨는데요. Revised Text라고 나오고 제가 실수하게 잘못 쓴 것들이 다 고쳐주셨죠.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 정도의 길이를 내가 매일매일 무료로 첨삭받을 수 있다. 정말 좋지 않나요? 이 회사에서 언제까지 이 혜택을 공짜로 제공할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제공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캠블리라는 화상전화, 전화영어 사이트인데요. 이거는 그냥 전화영어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화상영어를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. 사실 캠블리는요. 저한테 올 3월부터 계속 콜라보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거절을 했어요. 왜냐하면 저한테 들어온 제안이 구독자분들께 30분 동안 캠블리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 인니스를 줄 테니까 콜라보를 같이 하자. 이렇게 들어온 제안이었는데 솔직히 저는 30분 해봤자 도움이 될까? 긴가민가해서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최근에 텍스트 렌치라는 사이트를 쓰면서 느낀 게 아 캠블리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30분 혜택도 여러분이 잘만 쓰면은 여러분 눈앞에 당장 놓여있는 답답한 표현들 내가 수정받고 교정받고 싶은 표현들을 캠블리에서 진짜 원어민에게 1대1로 받을 수 있겠구나.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콜라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캠블리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, 진짜 영어권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캠블리에서 근무하시고요. 저는 진짜 놀랐던 게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, 선생님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캠블리에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다 친절하세요.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30분 프레임 인니스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화영어나 화상영어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30분 동안 프리토킹을 한다는 생각으로 캠블리를 처음 시작하면 이건 되게 겁나고 그냥 안 할 거라는 거를 알아요.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진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컴플리트 스트레인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30분 동안 수다 떠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상시에 진짜 궁금했던 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. 여러분이 평상시에 진짜 궁금했던 거 내가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인가 문법상에 틀리지 않는 건가 피드백 받고 싶었던 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. 특히 내가 회사에서 영어를 쓴다.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다 적어본 다음에 캠블리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으세요. 또는 롤플레이를 해보세요. 내가 뭐 레스토랑에서 일한다. 그러면 캠블리 선생님과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그런 롤플레이를 하시거나 내가 컴플레인 같은 거를 약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한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 30분에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정말 피드백 받고 싶은 그런 문장을 적어놓거나 아니면 롤플레이를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첫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콜라보를 한다고 한 이유가 여러분께 프리미닛과 할인을 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한 거였으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 기회를 잘 Take advantage of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스타트를 끊는 다음에 이거 괜찮다. 나한테 맞다. 그러면 캠블리로 영어 공부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게 선생님이 나한테 안 맞는다. 그러면 전화를 끊고 다른 선생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이 30분을 다 안 쓰시더라도 오늘 5분, 내일 10분 이렇게 쪼개가지고도 쓸 수 있으니까 꼭 이 혜택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사이트를 추천드렸는데요. 여러분 셋 다 정말 괜찮은 사이트예요. 그리고 특히 이 표현을 네이티브가 진짜 쓰나? 이런 거에 대해 피드백을 받기 정말 좋은 사이트니까 여러분이 이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추천드릴 만한 게 있으면 또 가지고 올 테니까요. 오늘도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. Bye, guys!